여러분 아십니까?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감동수학의 양용식입니다. 오늘도 전번 시간 이어서 우리 전번 시간 일참수에 대해서 공부했죠? 오늘 일참수 치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일참수 치역 이 치역이란 것은 뭐냐면요. Y가 치아는 값. Y가 치아는 값의 범위.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. Y값.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Y가 치아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공역에 갑니다. 그리고 X가 치아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정의를 해요. 그러면 이게 Y값이 되는 것. Y값이 되는 것들을 원소로 한 집합이 치역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치역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? 그렇죠. 정의역입니다. 정의역. 치료들 이 시각으로 이만을 사용하면 반드시 분십을 일쫄 Mut범위는 수체에 유연시 투여 수도 ch compressed aby